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리 우려의 나스닥 2%대 하락을 하고 또 선물도 하락을 하고 있죠.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에 영상을 또 하나 올려드렸는데 잘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한 5년 정도 계속 미증시를 분석을 해온 바로는 특히 이제 FOMC 파월 의장의 발언 전에 각종 지수들 계속 전부 다 제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강 어떻게 흘러간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선반형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선반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바이오는 그러나 초황세죠. 시장의 분위기 대비해서는 이 정도면 초황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릴리가 6%대 급등을 했는데 왜 상승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일단은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은 기술주죠. 그런데 기술주들도 아마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조만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금리보다는 FDE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HLB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분위기 흐름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정말 3주도 남지 않은 FDE 결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미금리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하든 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주가가 만약에 시장의 약세를 보인다. 그래도 관계없다. 강세를 보인다. 그래도 크게 관계없습니다. 크게 관계없다. 이미 경험을 했죠. 우리나라 증시 다 급격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날에도 HLB 혼자서 죽었죠. HLB 그룹들 전부 다. HLB 그룹은 왜 이래? 이런 분위기로 죽수는 흐름을 마이너스 3.4%까지나 밑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겁을 한번 줬습니다. 심리적으로 한번 흔들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다 올라가는데 얘만 내려간다고 표대유 효과가 뭐 안 나나? 이렇게 본다는 것은 어부성스러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금리 인하가 이번에 되고 파월의정이 뭐라고 했는 이런 거는 지금은 HLB 입장에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상관없다. 전혀. 아주 그냥 단시간적으로 나는 10분 단위로 주가 움직임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FDA 허가가 16일까지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이니 11일 남았어요. 11일 동안에 주가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리고 싶으면 좀 더 내렸다 가면 되죠. 올리고 싶으면 올렸다 가도 된다. 상관없답니다. 지금은 FDA 허가가 났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요동을 칠 겁니다. 아래로 요동을 칠 거냐 위로 요동을 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HLB 현재 상황에서는 파우러 회장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금위를 해야 되고 금리 이런 부분은 관계없다. 크게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술주들도 마찬가지 크게 너무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락이 2% 정도 하락할 수 있죠. 파우러 회장님이 뭐라고 안 좋은 말을 할 것 같아. 금리나 올해는 없다고 할지도 몰라. 이런 거 이제 반영을 시키고 있고 추가적으로 반영을 또 시키고 있죠. 그런데 다우를 보면 1.5% 하락에 0.4% 하락이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반적인 흐름인데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파우러 회장님 오늘 발언이 어느 정도의 강도냐에 따라서 여기가 좀 움직일 겁니다. 그건 이제 그때 보면 되는 상황이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이 준비가 되어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 증시의 분위기 보시면 여기만 괜찮죠. 색깔이 빨갛죠. 그런데 소비자 쪽이 그나마 좀 옅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이 제일 강하죠. 가장 강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한 게 바이오 있죠. 릴리가 6% 급등을 했고 에브비가 0.7% 상승해 존슨의 존슨이 1.5% 하락했고 머크가 0.7% 하락.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라는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죠. 파우러 회장님의 발언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금리 결정이죠. 금리 결정. 금리 결정이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정책 그리고 양적 완화 양적 긴축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도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라는 부분은 이렇게 시총이 또 큰 이런 기술주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또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 중국 쪽에서 좋긴 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아. 이런 걸로 이제 또 하락을 같이 또 얻어맞은 그런 추가적으로 얻어맞은 상황이죠. 테슬라 그래서 5%는 하락했고. 근데 바이오 쪽은 이렇게 되면은 약간 피난처 역할. 풍선 효과죠. 여기가 안 좋아 그러면 뭐 여기서 좀 그래도 피신하지 뭐.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쪽이 크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조정을 또 많이 거친 상태이죠. 조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HLB 말고 생명과 보시면 조정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하락 뒤에 지금 올라갈까 말까 하면서 바다에서 힘을 지금 비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HLB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막 비축을 하고 있죠. 힘을 좀 비축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다른 바이오들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 올라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도 있지만 힘이 빠져서 쭉 내려서 바다에서 기는 이런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아스코가 월달에 준비가 돼 있죠. 이런 상황에 또 기술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 바이오 쪽은 같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시즌이 안 좋으면. 그렇지만 이제 바이오 쪽 아스코 준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또 바이오 쪽을 강한 모습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 채비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FDA 허가 여부가 이제 결정이 곧 있으면 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이거는 메이저 세력들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날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들 매수가 32만죠.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꽤 많이 들어간 프로그램이 아주 묻지마 매수를 진행을 해줬고 기관이, HLB는 기관이 크게 끌어내리는 힘을 발휘하기가 좀 힘든 종목이죠. 기관이 크게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도해봤자 얼마 안된다. 결국 외국인들이 자제우지하고 개인 큰손들이 자제우지하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HLB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지금 HLB는 가장 기대감이 높은 그런 시기에 HLB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희정 씨가 어떻게 하려면 파월의 정의 발언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지만 조금만 중기적으로 시야를 넓히게 되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HLB는 특히 HLB 그룹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너무나도 크게 기업의 가치를 판가름을 낼 수 있는 게 금리보다는 FDA 허가 여부죠. 당연한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재료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FDA 허가를 받게 된다면 그리고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하고 나면 다시 또 좋은 흐름이 때가 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미 경제가 지금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는 때가 되면 또 이제 내려가겠죠. 그래서 아무튼 파월의 정의 발언이 오늘 밤에 이제 마감이 될 텐데 이게 재료 소멸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재료 소멸이 며칠 정도 진행이 될 거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파월의 정의 아주 시장 박살내서 아주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그럼 이 물가를 작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은 그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시장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다면 이 메이저들이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았으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다. 계속해서 밀고 내려갔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충격파로 조정을 또 하는 울고 싶을 때 뺨을 좀 때려주는 거나 좀 울고 나서 다시 웃으면 되죠. 다시 웃으러 간다.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 F대 허가라는 엄청난 재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F대 허가가 나게 되면은 아마도 위로 움직일 겁니다. HB가. 지금 공매도들이 워낙에 마음대로 자지우지하지만 F대 허가가 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이 기업의 가치는 그야말로 떡상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HB 좋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HB그룹 전반적으로 HB그룹들의 위치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주 조정을 많이 받아서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HB F대 허가를 받아내게 된다면 기업의 가치는 전체적으로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없다.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